17일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된 확진자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지역 10곳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인천지역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청 공무원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관련 9명, 십정이동행정복지센터 관련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지난 11일 전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부평구청 공무원 A씨가 증상을 보여 재검사 후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의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부평구청사는 폐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도 1명 추가됐는데 해당 직원은 부평구청 A씨의 가족으로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평구에선 삼산일동행정복지센터 근무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17일 해당 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한 선제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집단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연수구 미화용력 업체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추홀구 소재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도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은 444병상 중 201병상을 사용하고 있고 가동률은 45.3%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정원 450명 중 308명이 입소해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전일 대비 1병상 추가 확보에 25병상 중 24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남은 병상은 한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주안역과 부평역을 비롯한 인천지역 10곳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방문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11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2명 늘어 모두 2,076명입니다. NIB 뉴스 장고승입니다.